동대문구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2018학년도 겨울방학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. 교육은 내년 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운영되며, 원서로 영어 배우고 토의하기, 영어 상황득 등 실습 중심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교육하게 됩니다. 강사는 캐나다 현지교사 출신으로 구성됐으며, 수강생 수준에 따라 초급과 중급, 고급으로 반을 나눠 강의합니다.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한국외과대학교 태솔전문교육원 홈페이지에서 12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.